오늘도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. 다만 어제와 달리 낮 동안 중북부 지역에만 적은 양이 지나겠는데요.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.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. 비가 잦아진 남부지방은 낮 동안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. 한낮 기온 서울 28도, 청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기온이 치솟겠는데요. 여기에 습도도 높아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. 오늘까지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백사장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제주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.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. 특히 모레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